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자신감 없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시나요? 연습 많이 하셨습니까? 순서는 다 맞혀왔습니다. 순서 맞죠? 한 일 하셨다. 순서를 맞췄다. 준비! 바로 보여주세요. 2, 3, 4. 괜찮아요, 흘러가세요. 2, 3, 4. 나도 긴장돼. 1, 2, 3. 아, 잠깐. 숙제 검사하는 거지만 약간 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자. 자. 아, 저거보다 더. 왜 이렇게 힘을 줘, 닭발처럼. 근데 편하게 얘기해 줘. 닭발. 오케이, 자. 내가 세게. 2, 3, 4, 1. 2, 3, 4, 1. 2, 3, 4, 1. 어머, 순서 다 외우셨네. 대단하다.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와, 이거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집에서 귀찮게 연습하자고, 연습하자고. 이건 그냥 진짜 머리랑 몸에 익혀버린 거거든요, 연습을 통해서. 남편이 더 적극적이게. 그리고 이제 육퇴하고 좀 누우려고 그러면 문자 11시 반에 만나. 밤 11시 반? 네, 밤 11시 반. 아기 재우고 30분은 무조건 연습하자고 해가지고. 아, 근성이 좋네요. 우리 진짜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짜온 루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님들이 이제 보여주시는. 어떡해, 저거 너무 긴장돼. 너무 긴장돼. 반응 좀 해봐봐, 여보. 긴장돼. 긴장되지. 썩리지 않아? 자기는 지금 설레는 거야, 내가 긴장돼. 나 또 말 많이 했네. 어머. You make me feel brand new. 오, 멋있다. 와. 와, 진짜 예쁘다, 저 춤이. 어떻게 저렇게 눈을 쳐다보지? 오, 멋있다. 와. 아, 뛰어, 뛰어, 뛰어. 와, 몸이 막 오토졸해. 아, 저 이거 너무 좋아요, 예쁘다. 와. 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여기까지 한 번 해볼까요? 따라해보세요, 옆으로 가보세요 자, 이렇게 우리 남자는 처음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윤정님만 한 번 따라해볼까요? 라인 봐봐 역시 선수 같아 야, 멋있다 복사기다, 복사기 오, 내가 너무 잘했어 이거 사실 한 번에 이렇게 못해요 아, 진짜요? 한 번에 이렇게 못해 춤추는 사람인데 그거 한 못 쫓아 하면 꼭 일하는 거죠 그래도 흉내는 내야죠 저는 가기 싫어요, 잔소리 할 것 같고 아니야, 우리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우리 룸바야 룸바 스위치 온 사랑을 나눠야 돼 일로 와 하는 시점에 맞춰서 이렇게 여자한테 손을 내밀러 가시고 그러면? 천천히 까지 한 번 해볼까요? 두 분 사이가 너무 멋있데요? 왜 거기 있어? 와야지 내가 활이 그렇게 길지가 않잖아 내가 이렇게까지 알았다고, 알았어 대답했잖아 오케이 준비 줄 듯 말 듯 잡아라 알겠지 손 지금 아니야 우리가 그러지는 않네요, 분위기가 우리 룸바야? 룸바예요, 경환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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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만히 있어볼게요 힙 너무 부럽다 그 다음 오라고 하면 왼발 앞으로 가서 손 내밀고 번쩍 번쩍 잡아,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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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번쩍 번쩍 자기가 따닥 해줘야 내가 올리지 남자가 따닥 해줘야 아니야, 아니야 남자가 응? 그래 너랑 춤을 춰보겠어 하는 그런 마음? 그렇지 오! 오, 좋아요 되게 좋아요 그러면 우리 저번에 초동부 스텝이라고 해서 배웠던 여기서 4 1 2 3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오른바 왼발 옆으로 여성이 180도를 보시면서 남성을 사이드로만 여성은 트위스트에서 발을 바꿀 거예요 진도 대박 100점 대박이다 시작 여성 안쪽으로 돌리시면서 2 3 4 2 3 3 처음부터 선생님하고 똑같이 하고 싶어요 오케이 오케이 엉덩이 뺀 그대로 상체 앞 나이스 왼손으로 쿡 칼 나이스 2 3 4 굿 똑같이 하고 싶어요 하면 똑같이 된다 대각선 앞을 이렇게 한 번에 따라 이렇게 한 번에 따라 처음 봤어 한 번 훑어줘 나이스 따라왔습니다 맞아요? 복작이야 2 3 4 나이스 계속 카차트야 퍼펙트 3 이렇게 오셨죠? 네 이렇게 한번 돌아볼까요? 풀기만 하면 돼 풀기만 하면 돼 풀기만 하면 그렇죠 그거를 한 번 더 크게 도시는 거예요 한 바퀴 휙 돌았어요 괜찮아 흔들리는 거 괜찮아 다시 돌아보세요 돌아 돌아 괜찮아 돌아 돌아 괜찮아 돌아 괜찮아 괜찮아 잠깐만 경환님 혹시 발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여기 발 좀 불편하세요? 아니 괜찮아요 다 좋아요 여기 뭐 테이핑을 하시면 테이핑만 발 여기 많이 안 좋으세요? 좀 아파요 아파요? 근데 이렇게 그래서 지금 조금 흔들리시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스텝 3번만 한번 해볼게요 네 준비 시작 2 3 돌려주면서 알레마나 슬라이딩 2 3 찍 2 3 2 2 3 여기로 돌아야 돼 잠깐 잠깐 시작 어디 가 어 2 2 헷갈려 못 본 걸로 갈게요 다시 한번 다시 잘하지 않았나요? 네 잘하지 않았어요 1 3 괜찮아요 흘러가보세요 경환님 팔 옆으로 가시면서 왼발 경환님 팔 옆으로 가시면서 왼발 윤장님 도시고 2 3 3 모으고 팬포지 2 3 4 그 다음 넘어가세요 2 3 4 1 알레마나 계속 가만히 서있어요 혼자 움직여요 지금 어리 나갔어요 어리 빠졌어요 3 정말 하고 싶은데 진짜 순서가 기억이 안 났어요 선생님께서 집중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진짜 200% 집중하고 있는데 머릿속으로 정렬하시고 오기가 좀 붙었어요 여러 가지로 화도 나고 저한테도 물론 화도 나고 한 번 더 나이스 돌아서 돌아서 런지 손 2 3 4 오케이 오케이 자 제가 숙제를 내드릴게요 지금 연습하시는데 순간 멈칫하시죠 이거 없게끔 연습해 오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숙제 안 해오시면 저희 진도 또 많이 나갈 수가 없어요 네 저 남편이 좀 칭찬을 받는 모습이 이번에는 조금 욕심이 생겼어요 남편 붙잡고 진짜 미친듯이 열심히 연습을 해보고 싶어요 아 아 아 발목이 아프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디가 아픈 거야? 어? 아니야 그냥 불안해서 계속 테이핑 아니 그냥 이거 여기고 예전에 다치셨던 부상당했던데요? 아파서 괜찮고 그냥 불안불안해서 테이핑한 거 10대 중반대쯤에 갑자기 오른발 복숭아뼈 밑에 큰 딱딱한 게 잡히는 거예요 총 3개의 종양이 여기에 생겼는데 그중에 하나만 빼야 축구 선수 생활을 더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서 하나 수술을 했어요 아 아 아 그렇게 심각하게 아프다고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아프다고 얘기하고 혼자 찜질하고 혼자 해가지고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구나라고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너무 미안하게도 그런데 계속 달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네 아 아 맨날 이거 하고 했어? 맨날 하지 근데 사실 본인이 뭐 축구를 하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저를 위해서 사실 춤을 배우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또 해주는 게 너무 그냥 마음이 좀 짠하고 미안했어요 진짜 고생했네 나 때문에 또 그걸 고생해 재밌지? 어우 나 이 모습 너무 좋다 이거 맨날 자기가 하던 거지? 응 그래서 그래 몰랐으니까 춤추는 거 힘들지 않아 근데? 재밌어 진짜로? 같이 하는 게 나니 그게 재밌어 나는 너무 재밌긴 한데 자기가 너무 버거워 보여가지고 버겁지 않아 재밌어? 진짜 재밌어 재밋대 응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춤추는 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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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영화 같아 근데 아이싱을 좀 올려줘야 돼 발을 좀 올려줘야지 아이싱을 왜 좀 올려줘? 그리고 이걸 받쳐주면 좋아 발은 높은 데 있어야 돼 항상 심지어 보다 전문가보다 심지어 보다 그래야 회복이 빨라 가만히 좀 있어 입을 가만히 안 끼워 세게 좀 해 봐 천천히 세게 천천히 지금 너무 급해 아내분이 오니까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거울만 있으면 연습하기 딱 좋은데 아니 여기 사람도 없고 여기 쫙 있으니까 넓으니까 한번 해 볼까? 연습 한번 해 볼까? 그렇네 공간도 넓고 집에서는 제대로 못 하거든 그치 그러면 나한테 여보 2분 만 시간 1분 만 시간을 줘 복습 한번 해 보고 노력하시다 나도 외워야 돼 도는 게 270도네 그 놈의 각도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각자 그 VR 게임 보는 거 같아 해보자 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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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오지마 진지하다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손 나 같이 해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2 3 4 1 2 3 4 1 좀 잡아줘 1 2 손 잡아줘 2 2 3 4 1 2 3 4 1 2 2 3 4 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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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2 3 4 3 4 1 4 1 2 3 4 아니 카운터를 자기가 할래 내가 그래 근데 카운터가 지금 안 맞아 몸이랑 잠깐만 하나 잠깐만 하나만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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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 게 1 2 도는 게 1이잖아 1 2야 1에 돌고 2에 크게 3 4 1 2 크게 도는데 제 말을 안 들어야 돼 아 동영상을 보고 추는구나 네 저는 계속 기다려야 돼요 같이 합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게 아니 내가 해준다니까 잠깐 한번만 한번만 보고 할게 단호해 단호해 어 사실은 와이프한테 배우는 게 더 좋죠 왜냐하면 실수하더라도 다시 이야기 해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네 말투가 너무 무섭지 않아요 경환아 룸바가 추고 싶어? 그런 식으로 다녀요 계속 해 왜 스톱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길게 말 안 하는구나 무서워가지고 1 2 3 꼭 와이프랑 이거 해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3 4 1 2 3 이거를 한다는 자체가 저는 그냥 계속 고마워요 1 2 3 4 1 3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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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어 수고했어 마지막 거 진짜 안 되네 아니 오늘 배운 거 이 정도로 한 거면 잘한 거야 연습 더 하자 집에 가서 수고했어 완성이에요 오 대박 뭐 ên